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KMW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58분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KMW 보시면은 KMW 보시면은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KMW 제가 뭐 차트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제 뭐 하나금융투자나 이제 뭐 KB증권 등등 이제 연구원들이 뭐 요거 이제 2021년에 이제 평균 이제 그 정한 책정한 금액이 9만 5천원 정도 되니까 쭉쭉 이렇게 일단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왜 우상향할까를 제가 대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KMW 주가 분석이고 사업 종료는 기타 무선 통신장비에요. 그리고 취급 품목은 통신기기, 방송장비, 빔제어 안테냐, 통신용 서브시스템, RF 부품입니다. 그리고 설립 시기는 이때가 되겠고 뭐 요런 식으로 본사는 여기 있고 요거는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여기 부분은 그 제가 KMW 이제 검색해보시면 어떤 일 하는지 나오는 그거를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분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무선 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하고요. 판매하는 RF 사업과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LED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차세대 이동통신 모델인 5G를 담당하는 RF 사업 분야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한번 제가 따로 이제 댓글에 뭐 이런 거 요청하시면은 뭐 이런 거는 자료는 메일로 제가 좀 발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깐요. 댓글로 좀 궁금한 거는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매출액 비중이 97%에 달할 정도로 회사의 매출 비중은 RF 부분에서 이제 치중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 부품의 시스템류 비중이 작년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18년 대비해서 19년도에는 10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해당 시스템류의 한 개당 단가가 급격히 또 증가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가가 급격히 또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군 시스템류가 이제 2018년 대비해서 19년도에 3배가량 증가했고요. 3분기에 다시 25% 정도 하락한 거로 볼 때 제품의 가격 변동이 좀 이렇게 심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요거 같은 원가는 한 개당 단가가 2000년 3분기에 폭등을 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폭등했고 이 부분이 올해 매출에 영향이 있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보면 KMW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거의 8, 90%는 수출이 차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0년 3분기 결산 기준으로 96%가 해외에 발생하는 매출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5G 분야는 기존의 성과보다 미래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다. 라고 이제 그 뭐 증권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증권에서 발행한 종목 리포트에서 KMW의 향후 미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와 환경을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MW의 분기 수익 예상인데요. 내년 2021년 이번 연도죠. 이제 분기별 매출을 보면 270억에서 460억까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제 삼성 버라이즌 5장비 수주로 인해 혜택과 함께 국내 시장 5시장의 확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5G 관련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에 중요한 밸류인데 올해 이제 코로나와 저품질 논란으로 매출이 하락했던 국내 5G 산업도 내년에는 2019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할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9년도 리포트는 4분기에 단기 순이 마이너스 72억 원이 나고도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권사 리포트들이 그렇듯이 그때도 모두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래서 본격적인 5G 통신망 복입이 2021년에 이제 확실히 될 거라는 투자가 많이 지원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 뭐냐면 2019년도에 5만원 초반임을 감안하면 2021년도는 무조건 2019년도 실적을 넘어설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시장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18년에서 20년도까지 200억에서 3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뭐 이 업체가 장비 수주를 맺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장비 부분에서 또 돈을 쓰고 그래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물량을 많이 확보한 만큼 이제 어디서 투자가 늘으면 물량을 많이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들이 굉장히 높다.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 2019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고점임에도 2년 현금 흐름은 감수하고 있으나 올해 3분기에 크게 성장한 것이 보여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현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채를 상한했거나 유무형 자산의 매입일 경우가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는 주가 영향을 주는 항목인지 꼭 봐야 된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이거죠. 부채비율과 자본의 추이를 보면 자본이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19년도에 단행한 무상증자 때문인 것 같아요. 무상증자 18년도에는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했고요. 이 때문에 자산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산의 증가로 총 부채는 비슷하지만 부채비율이 급격히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재무 상태를 또 안전하게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항목 등은 개인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경우만 쓰는 항목인데 오늘은 조금 매출 채권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2019년도를 보면 매출 채권도 동시에 크게 같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나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도 크게 같이 따라와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0년도가 이제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매출 대비 매출 채권율이 2019년보다 더 증가를 하는데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매출을 미리 좀 끌고 왔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제 재고 자산이 증가한 것은 향후 원가 비용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에선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KMW 이제 좀 강점을 보이는 항목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2019년도에 20%에 육박했는 이제 ROE의 경우 67.76%로 다들 엄청 깜짝 놀랐죠. 굉장히 놀라운 비율이다라고 좀 보여졌어요. 여기 부분이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이 13.58% 13.58%로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하락 추세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률은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좀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KMW가 향후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 보면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매출액 대비 총 이익률이 이익률의 경우 다시 감소폭도 굉장히 적어졌고요. 반등하는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퍼 같은 경우는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작년이 19.27배였어요. 지금 시장에서 5G 섹터임을 감안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올해 이제 컨센서스를 반영한 추정퍼는 71.53배에요. 그러나 시장은 내년에 예상 매출을 이미 19년도에 두세 배가 되는 수준인 1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비싸 보이진 않아요. 사실 뭐 사실 8만원이 가벼운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을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또 한 번에 조정을 여기서 통한 후에 다시 정고점으로 향해가고 있는 점에서 주가의 추이를 본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MW는 그동안 배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여 현금 자체가 12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1년 1분기를 일단 좀 봐줘야겠죠. 단기적으로 1분기를 좀 봐주면서 이 차트도 보시면은 보합권으로 유지되다가 계속 슈팅이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정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KMW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주가 흐름하고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추후에 미래 가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 좀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새 종목 추천하여 새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과 1100원 제시에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프팅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1입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과 15100원 제시에 드렸고 추천 매수과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